몽둥이랑 팬티 한장으로 병을 이긴다고 루트를 파악해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 루트를 오 야 깜짝이야 염소야? 구르지 말아줄래? 나 걸리거든? 가만있어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소울라이크 게임을 테키로 말고는 한게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엘들링 방송도 안보고 요거 왜이렇게 땡기냐 빠따같은거 없나? 야구 빠따같은 무기 없나? 어? 있다 야구 빠따같은 무기 아 이거 해야돼? 겁나 약해보이는 레벨이 이너머 엘들링 있다 에 역시 친절하지 않는거는 아주 그냥 빠따같구만 약공격이고 방공기역 백대시 앞구르기 라곤기능이 있을거고 점프가 있네요 점프공격도 있나? 점프공격도 있네 목표는 여기가 아니다 진짜 뛰어내리고 싶게 생겼는데 이거 어 뛰어내리는데 나? 나도 뛰어내려봐야지 이게 아마 룬? 아 룬이 이거구나 개념이 이놈의 E형이 있다 아 뭔가 나올거같은데 어 야야 잠깐만 야 보스 시작부터 보스인가? 이거 이길수 있는건가? 어? 피해지네 판정판정판정 이길수없구나 이길수없네 저 모습 이렇게 보기좋진않구만 이 모습 보기좀 숭해 어 저 머리 한번 만져보고싶다 색깔을 보니 한 한 6mm정도 되는데 저거 만지면 까칠까칠해서 기분좋거든요 굵은 물방울의 성배병 포션인가? 여기 사람이 앉아있어요 말을건다 빛바랜자여 뛰어내려라 그리고 배우고 떠올려라 싸우는 기술을 자신의 전사를 하는거죠 저기저기저기 여기여기 딱여기 요기 오케이 아 축복 여기구나 축복에 닿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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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잉 오늘 몇시간하지 방송 일단은 일단 오오 어! 빵~~ 워오오! 뒤에서 잡으면은 강하구만 공격, 피해주고 한 번 더하니? 든브웨기 든브웨기 워오! 이거 치는 맛이 좋는데? 됐다, 됐다 튕겨야! 풀린구만 일단 힐 힐,빨고 이름판W가 느리냐? 일로와 불러 그렇지 아이씨 해가지고 좋아 어 이거 무서운데 그치 보스구만 첫보스에요 하아 근데 가드 컨트롤 어떻게 해? 내가 망고추고 있나?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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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해 약해 확인 약한거 확인 어어 센거 확인 빼기 2대 빼기 빼기 뭐야 쉽잖아 첫보스라 이지하구만 오케이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재밌는데 역시 아 야구게임 안하니까 아주 살거 같구만 부셔 부셔 부서버려 어 부사 석금열쇠를 사용하겠습니다 석금열쇠가 뭐야 어 뭐지 있어? 있잖아 빤스밖에 없는데 뭘 주머리를 엉덩이를 뒤지고 있어 빤스밖에 없는게 나오는게 없네 그래서 여기 오 올라가자 가자 세상 tus 엔 proton 연다 lyip 그 레이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일단 뭐 알았고 누구인가 빛바랜자 내가 빛바랜지였구나 오오오오 확실한가? 당신은 무녀 없는 자 입니다 무녀 없는 자 인도를 모르고 르네임을 얻지도 못하고 원타계 초대 받을리도 없 그래? 케이터 때문인가? 그저 이름도 없이 죽겠다고? 말이 좀 심한데? 나 몽둥이 들고 있다 오! 때릴 수 있어! 근데 이 자식아 말을 착하게 잘해야지 이쁘게 이쁘게 해 자식아 한 20, 30대만 때리면 죽일 것 같은데 말을 똑바로 해야지 어어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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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대까진 봐줄줄 알았지 미안하고 오우야씨 이 무기빨 오우야 오우야 죽이면 안되는거 아니야? 죽을까? 죽이면 안될거 같은데 오우씨 왜 혼자 못 으악 스킬 뜬다 스킬 뜬다 이 야비한 자식 안될거 같으니까 스킬을 쓰는구만 죽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어어 에이 땀네 이름도 없이 죽으십시오 너는 내가 죽인다 너 기다려 강해져서 돌아온다 야야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개미안해 내가 실수를 한거 같애 내가 실수를 했어 어 계속 쫓아오네 아 진짜 미안한데 한번 봐주면 안되냐 나 아직 얘좀 죽여줘 그만와 니 자리지켜 야 너도 이래야될거 아냐 어이 잔난이 잘못된거 같애 어 그래그래 어 그래 여기까지만 진짜 다닌 너는 인마 어 다음에 보자 어 내가 인마 대한민국 야구부야 인마 잡으면 안돼 이게 뭐야 독수리야? 사람이구나 어 잠깐만 강해보이는데 오 야 강해보여 야 대 그렇게 빠른 사람 아 이제 죽겠다 이거 아 여기까지 내려오기 귀찮은데 도망갈까 도망쳐 너 강해보여 고기 들고 튀어 으이 죽어버렸어 여태까지 얻은거 다 다 떨궜다 얘 여기 형씨 또 있잖아 미안해 진짜 개미하네 아 나 진짜 세대 괜히 세대 때려가지고 올 때마다 도망쳐야되네 더 강해보이는 친구 이 초라한 몽둥이랑 팬티 한장으로 병을 이긴다고 루트를 파악해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루트를 오 야 깜짝이야 염소야 염소야 그러지 말아줄래 나 걸리거든 가만있어 앉아 돌아올거야 이 나무빠따로 벽방패를 잃을 수가 있다고 저희도 가 지금이야 오 야 이거 맞냐 이거 찌르기 오 야 여기서 울게 있는데 오 야 찌르기 팍좀 하자 내려찍기 한번씩인가 변속이 없다 찌르기 한번 두번 2타 2타까지 3타 3타 4타 이러면은 한대인데 음 방금 두대 한대 때 있는데 저거 아프다 뭔가 어깨 하긴 길은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아 없습니다 네 이 녀석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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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북뱉이 어 이렇게 아씨 소용이 없잖아 다시 점프했어 오케이 좋아요 한마리 레 넷 네네 그냥 딜레이에 없이 좁혀야겠네 오야야야야 넌 좀 세보인다 이거 좀 쎄 보이는데 ? 3명 더 쫓아 오는데 다오는데 오 이거 망한 것 같아 이건 안MC 이건 아니야 이건 아냐 이거야. 절대 못해요 이건. 빤스러워. 바로 빤스러워. 바로 도망가. 뒤도 보지마 이거. 보지마 보지마. 보면 안돼.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저거. 아이씨. 도망쳐. 도망쳐. 도망가. 오케이. 안오는구만. 아 전투중에는 맵을 못봐? 아 얘네 다구리치네. 어 저기있다. 저기있는데. 저기까지 가야겠는데. 로스트 그레이스 디스커버드. 갔나? 쉬자. 어 다시 쉬어가지고. 쟤네 균형을 조금. 무너뜨려야겠어. 다시. 원산 먹고 시켜야겠어. 어 뭐야. 갑자기 연출이 나온다고? 거절한다. 어 못내려? 설마? 그럼 거래를 한다. 이런식으로. 오오오오오오. 드디어 나외도. 좋아좋아. 2단점피. 오오오. 개신기해 개신기해. 방향. 오케이. 방향은 맞아. 저 보스 확실히 오픈월드여가지고 어? 네? 와 이거 되게 까스럽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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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달려 바로 가지마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그냥 이거 먹어 오 야 쉿 와 개박신대? 레알? 오 쉿 무빙 무빙 와 무빙 개말리 꽂혔어 여기까지 나오냐? 니? 너 여기까지 나오냐? 나오네 오 나 얘너로 잠깐만 얘너로 그럼 다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볼까? 얘들아 기상 기상 자 일로 오세요 다 보이세요 다 죽여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예 다 죽여주세요 여기 여기 있거든요 불러 불러 그렇죠 한마리 잡았구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불러 불러 부르기 연습해 사장님 빨리 빨리 때려주세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왜 안되려 나 말고 그렇죠 휩쓰라 휩쓰라 그래 좋아 나 죽여버려 공격을 하라고 이 녀석들 한패인거야 다른팀인거야 오우 야 잠깐만 피해 왼쪽 굴러 그렇지 아 굴러 죽네 굴러 너 왜 뒤로가 어 타임 내가 타임 야 왜 도망가 얘네 다 잡아줘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좋습니다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얘가 제일 센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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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아 예예예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렇게 한사람 있나 이렇게 한사람 있을거같은데 분명히 도움되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 거기 딱좋아 지금 어 딱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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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았어 오우씨 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오우야 돈 많이 들어 아 안돼 나이스 잘한다 후후 나이스 됐다 아따 끝났다잉 어 미친놈 야이 미친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오우 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어 여기도 뭔가있어 오우씨 깜짝아 오우씨 개놀랬네 아 방패를 빨리 얻어야겠네 방패를 빨리 얻어야겠네 방패를 빨리 얻어야겠네 지금이야 달려 오케이 오오오 오오오 오오 어? 오우 알찌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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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spee 알찌왁 알찌왁 들어갑시다 오있어 아 아까 걔네구나 확인 레버를 당긴다 아까 거기인가보다 어 얘네들 너무 많다 왼쪽이겠지? 오케이 번거리전 만세 아 보스야? 가오자 보스 한수의 파수견 돌인가요? 오씨 오씨 일단 마지막 갈기 오우 뭐야 음 일직선 공격밖에 없는거 같은데 아 아 불쓰고 일직선 공격에 불쓰고 일직선 공격에 오우야 공격속도 아우씨 아이씨 찌르기도하고 오우야 공격이 많잖아 피해 와 아이씨 아이씨 와 막 굴르면 안되는거같고 점프? 아이씨 점프타입아야돼 굴리고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때리는건 못해도 그래도 슬슬 찌르긴 보인다 찌르긴 보이고 오늘 얘 깬다 아 아아 말 친구 잡으려고 그러는데 말보단 고양인가 디르기 떨어져 보고 찌네요 찌네요 앉으세요 한대 두대 점프 한번더 안하고 죽은다 아아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죠 내려찍기 찌르기 점프 어우 찌르기 점프 찌르기 대고 찍는다 아 너무 빨리 어우 때려 점프 찍어 점프 한대 두대 아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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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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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한대 두대 피해주고 불 쏜다 한대 아씨 한 대 때렸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고 돌려 그렇지 찌르기 점프 한대 찌르기 아씨 아씨 앉아 죽지만봐 죽지만봐 할만해 오우 피해주고 피해 지금 피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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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면 두대 불러 점프 찌르기 한대 점프 한대 피해주고 찌르기 오케이 패고 피하고 또 뭐있냐 얘 패턴도 뭐있지 쏜다 한대 피어 오케이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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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꼬리치기 한대 치고 빠져 찍고 더 찍냐 찌르기 불쏜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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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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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빙 다왔다 오케이 동을 준다 한대 쳐 그리고 뛰어 오케이 불렀다 또왔다 3ikke 한대 쳐 불러 찌르기 그 다음에 운다 한대 빠져 빠져 찌르기 아씨 대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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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앉아 앉아 앉으면 두대 아 잡았다 으흐으으으 어까맞트네 오오오오 아쉽겠다 빛바랜자 바라볼지 가자 가자 입구로 들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